가덕도 신공항건설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비교적 짧은 공사기간과 해상공항이라는 특수한 입지로 고난도 복합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번 가덕도 공항건설공단법안 통과로 전담조직을 빠르게 가동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기 개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